와우 배고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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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많이 춥죠?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칵테일은 핫 브랜디 에그노그에요 뜨거운 물로 잔을 뜨겁게 데워주세요 아예 뜨거워 필요한 재료에요 꼬냐 닭 크롬 계란 뜨겁게 데운 우유가 필요해요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계란을 분리할거에요 먼저 계란을 분리할거에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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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을 두 티스푼 꼬냑을 30ml 다크럼을 15ml 다크럼 잘 섞어주시면 돼요 섞는게 힘들기 때문에 거품기를 이용할거에요 거품기를 이용할거에요 너무 쉬워요 계란 흰자 계란 흰자 거품을 내주셔야 돼요 녹색 굴의 계란 흰자 물을 부수고 멈추 유리 매운 고구마 양념장 안에다 넣어주세요 뜨겁게 데웠던 잔에 물을 버려주시고 술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뜨거운 우유를 넣어주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직어의 밑에 부분을 잡아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완성됐습니다 핫 브랜디 에그노그 계란이 들어간 뜨거운 콕테일은 처음이에요 아 왜 짜 짜? 짜다고? 술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짠데 왜 자꾸 먹어 다음 아 맛있다 이거 맛있어? 술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꼬면맛 때문에 진짜 막 인상이 팍 써지거든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그 닭그럼의 약간 탄 맛? 나무 맛?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이게 거품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 폼? 밀크 폼? 그런 것 같잖아 그리고 폼? 폴 폴 폴 별로 뜨겁거나 그러지 않네요 좀 쉬웠잖아 굉장히 부드럽네 탈락 탈락이야? 나는 솔직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좀 뭔가 우유 같은 느낌이야 우유가 많이 들어갔지? 아 나는 흰 우유를 원래 안 먹으니까 어 나는 별로 응 우유 많이 들어가 표정 왜 저래? 표정이 아닌데? 진짜 우유 맛이 좀 강하긴 한데 그 닭그럼 특유의 향 그게 나중에 올라오는데 저는 좀 썩 모두의 스타일이야 정말 아 그래 이 향이구나 그냥 흰이 많지가 않나 일단 지금 박 대리만 맛있다고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별로라고 합니다 얘 올라오는 게 신한 것 같아 넘맥 이거 봐 약국 냄새 약국 냄새 약국 냄새 약국 냄새 나 치과 진료받기 치과 냄새 약국 냄새 나 도망치는 사람? 하하하하하